자, 이 그림은 무지개 고추예요. 이 그림은 왜 그러냐면 꼭 고추가 하나 있어야 돼. 뭔가 이렇게 남성성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여자 아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수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필요한데 너무 거부감이 들어. 그리고 남들이 보면 아우 저거 창피해. 그래서 남들이 알지 말지 아리까리하게 제가 그려봤어요. 무지개색으로 넣어서 예쁘게. 이 꽃까지 다 놔줘서. 거부감 없이 조금 이런 수치를 인정하고 성기에 대한 수치를 받아들이고 그 남성성을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린 그림이에요. 무지개색 고추였습니다. 무지개색 공정 mundi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